규현아 뭐 먹으실게? 자, 맛봐 빨리 나 먹을래 대만 음식이 맛있어 맛있어 호빈이 진짜 맛있어 난 먹으러 가 지금요? 뭔가 안 어울리지 않냐? 이 시간에 망고들은? 타이난 망고들한테 가야돼 4,000원인데 타이난? 이만큼 넣어 망고를 실제로 키운다 그러는데 재배량 재배 깜짝하니까 초코는 없어요? 초코 버블티 없어요? 초코 버블티 없으면 그냥 흑당 버블티 흑당 버블티? 흑당 버블티? 짱주나이차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야 작은 거 흑당 버블티 흑당 버블티 대박이다 이거 이거 완전히 그래 흑당 나 맛 맛을 먹는데 흑 초콜릿 자우름 파워 됐어 네 이거 다섯 개장에 찍어야지 보육면도 있다 보육면 보육면 오 맛있겠다 보육면 맛있죠 비현이가 보육면? 보육면 보육면 여기 보육면이가 탕수육도 있어요? 탕수육을 안 먹어봤는데 비현아 초콜릿 벨로티 아 맛있어 맛있어 고닝글로리가 뭐죠? 공심채 우간 Wam 공심채 이 규현이 t honor 규현 한 번비 규현이가 비비빔 맛있어 바드는 가득 찼어 야 이래이래이래 파카다 어디야 다시 다시 오 근데 이런切 networks 와 맛있다 널 먹는 것보다 찍는 게 먼저구나 67 Oh 지금 먹 którejmetro 20만원짜리 넘어가겠어요 깜디미 안녕하세요 요건의 Where are you in the Someone? 감사합니다